Q. 바라돌리 롤러 바라돌리 롤러 시즈도 시즈도 우리 바라돌리 롤러 공부도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친구들이랑 관계 다 좋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되게 잘하고 랩도 진짜 잘했어요 진짜 다재다능했어 못하는 게 하나 없었어 강한 아이 항상 어른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월 21일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혼인신고는 했고 식을 내년쯤에 올릴 생각이었을 텐데 혼인신고 다음날 그녀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충격적인 건 함께 남겨진 마지막 동영상이었습니다 저 나름도 그 장면을 믿었어요 전해들었어요 전해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살아도 재밌어요 나 이거 다닐 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이었을 스물넷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녀는 대한민국 공군 이중사입니다 빨리 온 거야 우리 딸 우리 딸 tout 우리 딸 자식을 잃은 고통은 시간이 흘러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중사의 시신이 국군 수도병원에 안치된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분향소에는 이중사가 생전에 좋아했던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꽃처럼 웃던 막내딸을 이제는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분 좋을 때 행복할 때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공군이 되고 싶어 했던 이중선은 2014년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거기가 진짜 전국에서 여자 15명밖에 안 뽑는 학교예요 경쟁률이 엄청 세고 그 전국에서 15명 안에 뽑혔다는 그것만 해도 너무 자랑스러운 친구였고 거기 나오면 이제 자기가 부사관이 될 수 있고 자기 권을 이룰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엄청 했었거든요 2017년 임관한 이 중사의 첫 근무진은 제20 전투비행단의 레이더 정비반이었습니다 병사들에게 뭐 험하게 본다던가 이렇게 과하게 군기를 잡는다던가 그런 것도 없이 굉장히 좀 친절하시고 되게 병사들에게도 굉장히 상냥하게 대해주시고 그러셨던 분이었고 좀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약간 여장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만 알고 있었어요 3월 중반쯤에 근데 이게 타대대에서 소문이 퍼졌나 봐요 저희 정부통신대대에 이제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몸도 성취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3월 2일에 아이가 원래 근무가 24시간 근무예요 24시간 근문때 그 상사로부터 근무를 바꿔서 회식에 참석하라라는 연락을 받고 당직 근무였던 이중서에게 근무를 바꿔 술자리에 참석하라는 것 같은 레이더 정비반 선임의 지시였습니다 이중서는 같은 비행단에서 근무하던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중서는 그 자리에 나가기 싫었지만 거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빠진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빠진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고 그게 평판이 되고 나중에 진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저녁 6시 50분 이중서가 선임들을 따라 도착한 것은 부대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번화가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당시 공군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회식 금지 지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 좀 여쭈려고요 군인 네 분을 포함해서 이제 민간인 한 분까지 총 다섯 분이 여기서 회식을 하신 일이 있었는데 혹시 좀 기억이 나시는 일일까요? 이 중사를 불러낸 장 중사 그리고 지인의 개업 축하를 위해 술자리를 만든 노상사 등 일행 다섯 명 가운데 이 중사가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무를 바꿔가라면서 참석하라는 의미는 뭘까요? 일반인 지인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회식을 주도하는 노상사 그리고 밑에 가해자 누가 필요했을까요? 냉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가슴은 떨리고 치가 떨리지만 술 따르라고 부른 겁니다 그날 술자리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 뒷좌석에 앉은 이 중사 옆으로 장 중사가 앉았습니다 사건은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차량 블록박스 영상은 지난 3월 2일 그러니까 이 중사가 자신의 상급자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바로 그날의 기록입니다 이 중사는 이 사건이 있고 81일이나 지나는 동안 군부대 안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지난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희는 이 중사가 당한 성추행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 블랙박스를 유족으로부터 전달받았는데요 여기엔 이 중사가 겪은 그날의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 신고 직후 이 영상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필수첩에서는 이 중사의 최초 수사 진술서와 사망 이후 남편의 진술서 그리고 사건 당일의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이 성추행 사건의 실체를 다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차에는 다섯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을 무렵 이 중사는 불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 중사가 저의 허벅지를 만졌고 허리를 세게 당겼고 바지 포켓에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차에 탔던 이들이 하나둘 내리고 밤 11시 25분경 뒷좌석에 장 중사와 이 중사만 남았을 때 장 중사는 운전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제가 많이 취한 것처럼 정신 차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말들을 10회 정도 반복했습니다 그 교묘한 언행을 하면서 그 순간에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그런 손으로 중요 부위를 만지고 강압적으로 얼굴을 끌어당겨서 그런 상황을 하게 되는 거죠 성폭력을 장 중사가 저지른 성추행은 심각했습니다 이 중사는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협박 폭행이 있을 것 같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일단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해야지 몸성하게 숙소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중사는 일부러 말을 걸고 혼잣말도 했습니다 장 중사의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 중사의 추행이 계속되자 이 중사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최소 20분 동안 계속된 강제 추행 차가 부대 정문을 통과하자 이 중사는 그제야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사가 차에서 내린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이 중사가 내린 방향으로 장 중사가 걸어가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이 중사의 숙소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뒷걸음 치여서 가면서 돌아가라 바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자 신고할테면 신고해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 이 중사는 사촌에게 그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사는 피해자 조사 당시 장 중사는 무섭고 두려운 선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서운 선임이고 그냥 무서운 선임입니다 기분이 나빠 있으면 주눅이 드는 정도였습니다 말투나 언행이 지배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이 중사는 불안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입원 치료를 권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 중사에게 가해자 아버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의 명예로운 전역을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명예로운 퇴직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 가해자로부터 또 카톡을 받았어요 카톡에는 자기 자신의 자살을 암시하는 그런 거를 받으니 애가 또 불안감을 가졌고요 사건 다음 날 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 중사의 부모가 서둘러 부대로 향했습니다 우리 아이 상태가 불안하니까 우리가 내려가면서 병원에 빨리 일단 안정을 취하게끔 입원이라도 시켜야 될지 이 중사가 속한 레이더 정비반의 반장 노준이와 대대장은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휴가 아니겠습니까 대대장님 2차적으로 이렇게 신경 쓰게 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말아 이러지 않느냐 딸을 집으로 데려가 보호하기를 원했지만 대대장은 부대 내 관사에 머무르는 걸 권했다고 합니다 방금 요즘에 성분이 오해한 사고는 피해자 기준이기 때문에 아내를 조사한다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부대에서 계시면서 상담도 받고 그 다음에 경찰 조사도 받고 그 다음에 재판에도 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순수하게 진짜 우리 아이를 생각하고 있구나 피해자인 우리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군을 믿고 그리고 대대장을 믿고 그리고 왔던 거죠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3월 4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청원 휴가 기간 내내 이중선은 비행단 내 관사에서 계속 지냈고 분리 조치를 했다던 가해자 역시 두 주 동안 같은 비행단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공공 같은 경우는 베이스에 관사가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가해자랑 계속 같은 공간 안에 오명함에 마주할 수 있는 여재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게 물리적 공간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인적 공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 연결 나랑 이 사람이 연결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 부대에 그건 분리라고 할 수가 없죠 가해자는 분리가 안 됐어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게 했어 제대로 분리를 안 했고 알고 보니 이중동인가 계속 이렇게 하고 나중에 분리가 아니라 파견 파견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그렇게 갔다고 그런 걸 나중에 알았지 가해자 조사는 물론 징계조차 받지 않은 장중사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서야 파견 형식으로 다른 부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알지 못했던 일들을 알게 되었을 때 점점점 이게 군이라는 데가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구나 상상할 수 없는 큰 바위에 우리가 지금 뭔가 이런 계란 같은 걸 던지고 있구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사건 직후 피해자인 이중사와 가해자인 장중사가 같은 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됐었겠죠 하지만 보신 것처럼 이중사가 근무했던 부대는 대대장까지 나서서 피해자인 이중사를 부대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대체 공군은 무엇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분리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공군은 성추행 사건 직후에도 이중사를 부대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게 이중사를 위한 배려라는 건데 이후 이중사가 겪은 일들은 배려는커녕 폭력에 가까웠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직후 이중사는 소속 부대 상관들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즉시 알렸습니다 가해자가 누군지도 보고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선임 부사관에게 다음날엔 노상사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노상사는 자신의 상관인 노준위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본인의 직속 상관한테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자연스럽게 매뉴얼대로라면 군사경찰대대와 본인의 부대장한테 보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사실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으로써 피해자는 신고를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인지 즉시 지휘계통의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준위는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대신 이 중사를 부대 밖으로 불러내 술을 건넸습니다 노준위는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 술자리를 마련한 당사자 노상사는 세 차례나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노상사가 자꾸 한숨만 쉰다라며 메시지를 했습니다 노상사가 없던 일로 해줄 순 없겠니 사무실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노상사는 이 중사의 남자친구까지 불러 가해자를 옹호하며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노상사가 둘 다 내 부하여서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장중사 인생에 빨간 줄을 긋게 되는 거고 아내에게 잘 좀 말해줄 수 있겠냐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 중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 그녀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믿었던 선임들의 연이은 회유와 가해자 장중사를 감싸는 태도에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이런 회유가 무서운 게 뭐냐면 교묘하게 피해자한테 은근히 책임을 전과해요 이걸 폭로하면 생기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건 네 탓이야 라는 이야기를 바탕에 깔고 얘기를 해요 특히 이렇게 폐쇄적인 집단 안에서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억울함과 분함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을 중폭시키는 거죠 군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결과 성폭력 사실을 묵인하거나 은폐한 경우 성폭력 행위자와 동일하게 징계를 내리는 게 군의 지침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성폭력 가해자는 구속조차 되지 않았고 2차 가해자들 역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니에요 성폭행에 가까운 강간에 가까운 강제추행이라고 범죄 중대하고 그 이후의 여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구속을 검토해야 맞잖아요 이 사건은 말아먹은 이유는 구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속하지 않고 회유한 사람들을 별건 입건하지 않아서 그 가해자들에 둘러싸여서 물매를 맞다 돌아가신 거예요 집단 폭행을 방하다 돌아가신 거랑 뭐가 달라요 다른 사실을 다 지쳐두고라도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 엄마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때 왜 아무도 우리 아이가 편에서 서지 않았는지 나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견디다 못한 이 중사가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을 요청했고 그렇게 옮긴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출근하니까 너 두 달 청왕 기간에 어디 어디 갔다 왔는지 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날짜별로 뭐하고 어디 가서 뭐 먹었는지 보고해 모르겠어 지금 15분 지치면 뭐 빡세다고 대대장님 처음에 왜 PCR 왜 소상에서 안 하고 하냐고 뭐라고 하길래 대대장하고 통화했어? 대대장이 직접 전화한 거는 관심 표명이야 표명 아닌데 아니야? 응 말하는 거 보니 그냥 꽂혀있는 거 화가 나간 느낌? 응 부대 전입 사흘 만에 이 중사는 야근까지 해야 했습니다 부대 전출 얼마 온 지 얼마 안 됐으면 통상 1, 2주의 기간을 두거든요 이 사람이 뭐 부대 업무도 숙지를 해야 되고 인수인계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이 뭐 당직이나 이런 걸 번역 편성하지 않거든요 이미 근무를 한 지 4년 정도 되는 중사면 부대가 나한테 한 액션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너무 잘 알죠 대대장과 간부들이 이 중사를 이른바 관심병사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사는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출근해가 하루 종일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얘가 인수를 해가지고 인사하러 다니잖아요 사무실에 그때 하나 따뜻한 눈길 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괴로운 신고는 처음 봤다고 했지 게다가 자신이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아는 듯 행동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 알고 있는 얼굴이야 웃으면서 담궈질 줄 알았더니 쫓아가니까 싸늘한 표정으로 너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어떻게 알았냐 이거야 그러면은 유족 측은 15비행단 측이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또 다른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15비행단 측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15비행단 측에서 지휘관께서 성추행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에서 답변되기 어렵고요 지금 해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해명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무슨 조사를 해서 뭔가 나와야 그게 해명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19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이 소속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소속 부대의 병사들마저도 지금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받아서 전속을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창고인들의 지금 진술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군의 노력은 없었습니다 희망을 안고 새롭게 시작하려던 이 중사 그녀의 날개가 또 한 번 꺾였습니다 부대까지 옮겼는데도 이런 식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두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공포나 두려움 어떤 면에서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온대 사방에 이렇게 지뢰밭을 깔아놓고 이렇게 건너가게 하는데 더 이상 밟을 곳이 없는 안전한 안전지대가 이제 없다라고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군을 믿고 군의 지침대로 따랐던 사람은 이 중사였습니다 이분이 피해자분이 했던 자술서 내용이나 남편이랑 대화한 걸로 봐서는 그래도 이 스트레스를 감당해내려고 되게 애쓰셨어요 여기저기 정보를 좀 물어보고 사람들에게 도움도 청하고 되게 적극적이고 나름은 합리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힘든 와중에도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피하지 않고 이겨내려 애썼습니다 오늘 뭐하고 있냐? 오늘 삼계탕 해먹었었네 맛있는 걸 먹었네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있는 거지 보니까 요리밖에 안 해 요리밖에 안 해? 어제 그 4월 23일 금요일에 여자친구 부모님네 하고 삼겼네 해도 되냐고 4월 23일? 응, 괜찮지 반드시 보호해 주겠다던 그는 철저히 이 중사를 외면했습니다 하여사 하나하나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괴롭힘요 그 벼랑 끝으로, 벼랑 끝으로 미는 것 밖에 안 됐다고 그렇죠 그녀는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중사가 남긴 메시지는 자신의 죽음으로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웃는 모습 보실래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우리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장난스러워 이렇게 장난스러운 아이라고 자기 맘같은 모습만 찍어서 보냈어요 엄마 웃으라고 맨날 그런 모습만 보였는데 엄마 웃음 엄마 웃음 엄마 웃음 이건 엄마 웃음 엄마 웃음 아이 맛있게 바랄